어우, 무슨 날아야지, 무슨 날아야 평소에 조세현 작가님의 좋은 캠페인에 대해 많이 접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만난 예쁜 아기들이 또 좋은 가족을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워너블들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워너블들이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워너블를 이번 연도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연도 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신년에도 항상 행복하고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